오늘은요 8월 18일 날씨는 좀 흐렸어요.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클래스에 오게 됐는데요. 오늘은 글씨 쓰는 걸 배웠어요. 그리고 하나 감사한 거는 참 저는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그거 또 감사했고요. 또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제 마음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더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해가는 저의 모습과 또 선생님들의 그 격려가 같이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더 기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걸 좀 만들어서 남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셨어요. 조이 투 컴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바탕을 그렇게 하고 하니까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은데요? 그렇죠? 응. 예. 네.